자동차 보험 위론과 실무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 위론과 실무를 담당하는 박성훈입니다 2025년도 제28회 신체손사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 위론과 실무에 대해서 향후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한 O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롯데 손해보험에서 약 3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무와 보상, 실무 앤더 팀장, 손해사정팀장 어떻게 보면 송모팀장, 애사유팀장까지 다 했으니 보험금 직업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다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보았습니다 흐름 경험을 가지고 손해사정회사에서 임원 및 대표이사로 조금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인스티비의 자동차 보험 위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 강사와 엄지손해사정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현황은 신체손해사정사와 자동차 대인 3종 보험조사 분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손해사정사 준비를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전을 해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나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이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인과 전문인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 그 일을 그대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 특별한 상황 없으시는 다시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언제든지 내가 이 업무를 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를 일정기간 휴직을 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의 역량 개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시도 그 다음에 실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체 손해 사정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우리가 학습 목적, 수험생,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신체 손해 사정사에 대해서 역량 개발과 취업 및 이직 또는 개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수험생은 학생들이라든지 또 회사원 또는 취준생 또는 퇴직자 분께서 향후 내가 해야 될 업무에 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방법을 해 본다면 우리가 신체 손해 사정사 학습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번 보셨겠지만 만만치 않은 진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끝낼 수도 없습니다. 상당한 지구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가져야만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고 난이도가 높다는 부분 그 다음에 문제 구성식은 우리가 사지선당이나 오지선당이 아닌 뭡니까 약술식이나 논문식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례 문제에서 복합되어 기출되는 문제 유형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2차 시험기간이 시간이 보면은 우리가 체임근제 버튼에서 자동차보험 위론과 실무까지 4과목에 대해서 약 360분 동안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어려운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그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내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 제 경험에 의해하는 것 같으면 시험을 다 치고 나고 나면은 아마 4시간 4교시가 딱 자동차보험 위론과 실무까지 시험을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필을 또는 볼펜을 넣고 고개를 돌리면은 고개가 뻐긋할 겁니다.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그만큼 집중과 그 다음에 시간을 크게 몰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의 시험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체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네 과목의 삼백육십 분으로서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다. 학습기간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년 칠 월 말에 시험을 진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약. 9개월 10개월 정도의 수험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체소내사정사가 오늘 발표 나섰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을 거고 아마 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차는 패스가 되고 1, 2차를 또 동시에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 신청을 한 분들의 보는 것 같으면 1, 2차 같이 시행하시는 분이 한 70%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장기간의 시간에 대해서 약 10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안 배워서 지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만이 능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공부와 전문 학원을 통한 공부법이 있겠죠. 학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게 되면은 아마 대다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이 기준대로 학습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대로는 조금만 저희들이 공부를 학습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문 학원을 통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서티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런 신체 손해 사정사에 대해서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격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학원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왜 우리 인서티비가 강할까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인서티비는 오래된 역사도 있지만은 막간 교수님들이 각 과목당 두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장시간에 진행을 할 때 호흡이 잘 맞을 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 어느 교수님들에게 다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저도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데 단점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장기간에 가장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교수님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선택 기회를 폭넓게 주면서 전문적인 강사진을 갖추는 인서티비가 강연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은 무엇보다 자기와의 삶입니다. 아무리 저가 또는 다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같이 가자고 일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리더하고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다. 그라고 여러분들이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령이 좀 되신 연령이 좀 되셔서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새로운 나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른 일과의 시간 다른 일과에서 시간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 특히나 수험생님들께서는 학습을. 단기간이 끝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그다음에 뭐 대학교 시험에도 그렇지만 족집게 식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학류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첫째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령보다는 조금은 우뚝뚝하지만 폭넓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다음 시험 준비란 하반기 정도 되어서는 그때 핵심적인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손해사용사 2차 시험을 학습을 하는 목표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당연히 합격이 목표죠. 당연히 합격이 목표입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항상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 체임근제든 산보험이든 자동차든 판례와 그다음에 현실의 사례와 한몫적으로 어떤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게 뭔가 깊게 들어가려는 사항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학자가 아닌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합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삼백 명 모집 같으면 삼백 등을 하시든 간에 합격만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략은 합격의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합격하는 상황에서 공부의 학습을 간점을 가져달라. 그리고 1차 목표는 요즘은 지금 커트라인이 좀 올라왔죠. 옛날에 같은 데는 50점, 51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5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동차 보험에서 항상 55점을 받겠다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좀 더 도전을 한다면 60점을 갖겠다는 그런 목표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2점, 5점 이상을 받아서 나는 고득점자로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 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져주시는 게 좋다. 저희들이 학습 제가 진행을 할 방향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하는 거는 자동차 손해보장 배상 보장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잘 개념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 민법 불법행위 그다음에 합의 상속권자 소멸 시험에 대한 민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여야 될 게 자동차 보험, 보통 보험 약관과 특별 약관, 그다음에 보험금 지역기준과 손해 사정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신체 손해 사정에 답안 작성에 대해서 먼저 하면 알고 저희들 학습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이 한 과목당 90분의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문제가 사실대로 거의 여섯 문제인데 보통 그다음 의학이론 같은 데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하지만 보통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내에서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시간 안배와 답안 분량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를 10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20점짜리 같이 답을 선 경우에는 현명하지 못하죠. 물론 10점짜리에 대해서 20점짜리 답을 하면 10점이 취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8, 9점을 취득하는 것들은 여러분은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다른 10점짜리 점수에 대한 학습을 할 시간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와 그다음에 초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각의 시험 문제마다 문제마다의 시간 조정을 잘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도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상 그 기출문제 같은 것도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항상 염두해 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은. 객관식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주관식의 문제에서 서술형 논술형 계산식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항상 머릿속에 항상 목차 핵심 키워드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나오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되면은. 나는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성급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습을 하실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라.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는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만이. 출제자가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 간결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 판례 실무를 추가를 판례 실무 같은 거를 잠깐 추가를 하시고 문제당 다른 사람보다는. 1점을 더 받겠다는 전략을 가져주시라. 제가 참 많이 제가 롯데에 있을 때도 근무할 때도 후배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고. 우리 인서TV에서 강의하면서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밑에 문제별 백지 답안을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한 문제당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1점을 더 받을까를 염두에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쪽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내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부분에서 요런 요소를 가미해서 내가 1점을 더 취득하겠다는 그런 전략과 그런 전술을 가지고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말해서 4대 담보라고 말을 합니다. 4대 담보에 대해서 모든 그 4대 담보에 대해서는 직업기준과 그 다음에 직업보험금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직업보험금이 발생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나올 거고 보상 책임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돼야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학습은 항상 4대 담보 중에서 대인 1과 2를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1과 2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피보험자는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배책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뭡니까. 보험금 청구니까 보상 책임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약관이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바로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약관이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뭡니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하는 쪽으로 약관이 구성되어 있고 단지 얘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별도고 직접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두어서 별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직접 청구가. 상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물론 금감원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정책을 만들 거고 손해 신체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신체 손해 사정사가 되실 때는 뭡니까. 이런 보험금 손해 사정이 보험금이 적정한지 약관상 면무책이 타당한지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손해 사정을 하는 업을 진행하는 거겠죠. 그럼 그런 쪽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면무책이 어떻게 되고 계산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기준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학습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 4대 담배 중에 우보험차 상해 담배와 자기 신체 사고가 이런 상해보험적 성격이죠. 상해보험적 배상치 대인배상 1과 2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대해서 배상을 하니까 손해배상이고 이거는 뭡니까. 어떤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사용 관리 중의 사고로 뭡니까. 피보험자가 사상을 했을 때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원하는 상해보험적 성격입니다. 즉 인보험적 성격이죠. 이럴 때는 뭡니까. 보험금 청구권이만 남아 있겠죠. 법배층은 남아 있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신체 손해 사정사가 손해 사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 손해 사정사는 정말 해야 될 업무가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무 전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 있을 때 손해배상금이나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에서 모든 영역의 여러분들이 터치가 되는 게 손해 사정사입니다. 하물며 책임건제에서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건제에서 담보하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손해 사정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넓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에 개인사업을 하든 뭐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이 손해 사정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많은 업무의 범위가 넓은 업무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대보험에 조금 전에 보았던 대인1과 대인2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 약 10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 항상 약술 사례 약술 사례 이렇게 약술 사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본다면 전체적으로 약 약술 문제가 한 55%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45% 정도이 됩니다. 밑에가 우리가 약술이죠 위에가 사례인데 이 도표를 보면 같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든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도 사례 문제가 40%에서 50% 그 사이에 55%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약술 문제가 많이 나와서 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지나치게 시간을 하려 하지 마시라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 문제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즘의 사례 문제는 옛날에 소위 말이라 10년이나 15년 전의 사례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사례 문제가 지어지고 논해라 논하라 이렇게 하면서 35점짜리 30점짜리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논리 구성을 못해내면 그 문제 자체를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사례 문제가 주어지고 사례가 주어지고 그 밑에 다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가 주어집니다. 물론 작은 적은 점수에서는 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자동차 보험에서 저는 사실대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제 교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보험이 과락을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많이 어렵다. 사대보험이고 각각의 사대보험 사대담보에서 면부책이 각각이 다르고 피보험자 각각이 다르고 등등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대로는 과락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다른 과목보다 그렇게 월등히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리만 증명해 하시면은. 능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물론 자동차 제가 보상을 그건 삼십 년을 했었고 자동차 보상만 제가는 한 이십 한 이 년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손사와 일반 손사 SIO 송무를 제가 한 한 칠 년 팔 년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뭐 제가 많은 그런 실무 경험이 있어서 그다음에 소송 판결 같은 걸 많이 송무해서 다루기 때문에 쉬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되내고 보면은 삼보험 보다 자동차 보험이 결코 어렵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채임권제보다 비슷하거나 그렇지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학습에 인해해 주시고 절대 너무 사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라. 사례가 45점이고 우리가 약술이 55점인데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이 월 정도 투월에만 가지고 그다음에 약술 우리가 약술 서술 문제 약술 서술 문제는 기본 법배책이라든지 관련된 보상 체험이라든지 논리 구성이 돼야 되죠.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이루어진다면 사례 문제 계산 문제는 어떤 문제를 푸는 테크닉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대로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기출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을 꼭 염두해 주시고 학습을 해나가시자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진행 방향은 이천이십오 년도 제 이십팔의 손해 사정사 신체 손해 사정사 자동차 보험 위론과 실무이단 강의 진행 방향은 기본 강의 선행 테마 종합 문제 풀이 모의 가사 우리 인서 티비의 커리큘럼이죠. 여기에 따라서 기본 강의는 기본서 중심의 기초 강의를 학습을 할 겁니다. 작년에 제가 기본서가 약 220페이지 정도인데 조금은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기본서였습니다. 조금은 졸작이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주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한번 그런 경험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첨가해서 올해는 제 교재는 약 3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동차 보험 보통 보험 약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가 부로그를. 책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기본은 약관입니다. 약관을 여러분들 깡그릇이 다 하신다면 사실대로.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죠. 안기만 다 하신다면. 그런 사항이 사실을 흔들고 또 어떤 부분에서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답을 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본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가깝게 주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교재를 편집하고자고 진행했었습니다. 선행 테마는 기본 중심의 기초학습은 조금은 간략하게 1차와 2차를 동시에 진행한 분들을 위해서 학습을 진행했다면은 선행 테마는 이 기초학습 사항 중에서도 핵심 내용 중으로서 아주 심화 학습을 할 겁니다. 물론 사례 문제도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터치를 하겠지만은 좀 더 깊은 학습을 할 거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은 이래 쓰고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의 흐름이 그려질 겁니다. 그다음 종합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약술 및 사례 계산 문제에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는 뭐 작년과 동일하게 제가 반드시 핵심 정리 사항을 몇 시간을 할애할 거고 그다음에 기출과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모의고사는 우리의 육회 진행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진행을 한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뒤지면 여기 이거 있다. 이런 부분에 포스트에 붙이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참고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 간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 여러분들이 첨부 다 외워서 기본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돼야 된다. 그다음 핵심 내용 중심으로 심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은 뭡니까. 목차와 핵심 키워드를 별도로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기출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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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쓴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보자. 답안 작성 연습을 기출 사례 사례 문제를 떠나서 그다음에 떠나서 작술이라든지 이런 서술 문제에서는 목차를 쓰는 연습 목차에서 각각 핵심 키워드가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습과 복습이 다 있겠지만 바쁘시고 여러 사항이 많은 과목이 때문에 예습과 복습을 다 못하시겠지만은 간은 복습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제 강의가 보통 40분에서 45분 정도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 1.5배속 내지 1.6배속을 들으면은 20분 내지 20분 만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기회가 되시면은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때문에 복습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다가 어떤 의문점이 나는지 학습진행의 진도가 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학습질문 답변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서의 구성은 신재선사 수험생의 학습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다. 이론과 판례 사례 등으로 되어 있고 기초사항 법률약관 실무 보통보험약관 특별약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과 동일하게 챕터 1 보통 챕터 우리가 식서까지 해서 자동차 보험 개요부터 손해 사정 실무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목차를 보시면은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부록에서는 자동차 보험 고통보험 약관에 대해서 약관의 일반적인 사항과 그 다음에 뭡니까 직업기준에 대해서 편집이 돼 있습니다. 기본서의 기본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제가 책을 아직 교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인스티비 손해 사정사라는 이런 교재가 표지가 나오고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챕터 1 보통 챕터 1 안에는 이렇게 세무적으로 아마 제 교재가 여러분들이 2차 답안을 쓴 목차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실 수는 없지만은 이건 기본서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을 다 망락이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 키워드만 출현해서 여러분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목차 기준대로 여러분 다. 작성하시게 되면은 어떤 혼합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무난하게 여러분들 우수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능히 그거를 느끼시게 될 거고 작년 교재와는 확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뭐 맨 프로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 보험 개요 버튼에서 자동차 보험의 의와 기능에서는 물론 이건 맨 앞부분 챕터 1은 우리가 기출이 한 번도 안 됐었죠. 이렇게 의가 됐고 기능이 뭐고 이런 식으로 교재가 편집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출되지 않은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만화책 보듯이 또는 소설책 보듯이 슥슥슥 이렇게 나아가시면은 머리 속에 항상 그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저희들이 기출된다든지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원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약술 문제의 학습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취하고 해놔야 되느냐. 첫째는 약술 문제는 항상 출제자의 어도를 잘 찾아야 된다.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그 다음 시사적인 사항을 묻는 문제인지 비교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 있습니다. 뭐 뭐 a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놓으면 어 이거 내 공부형과잖아 내가 목차 깡그릇이 다 외웠지 그대로 1차 순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출제자도 분명히 뭔가의 변별력에 의해서 그 문제 속에서도 뭔가 한 구절 또는 두 구절을 넣어서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확인하신 그런 문제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도 항상 보실 때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런 걸 항상 캐션 마크를 찍어주는 그런 학습이 중요하다. 그런 걸 같이 해 놔야 됩니다. 뭐 단순히 개념 문제로만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하면 부족한 답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비교 설명 문제는 항상 비교 설명에 비교 설명을 한 비교 설명의 주안점을 줘야 되고 문제 풀이 적은 방법은 항상 뭡니까. 문제를 딱 읽으면 쟁점이 뭔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빵에 딱 놓는다면은. 이러면 탁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여기서 이 사항을 쟁점을 이 사항을 강조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함정이 있는 이다를 생각해야 되고 항상 뭡니까 목차 작성은 잘하시라 저런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십 점짜리 문제는 일 분의 목차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달라. 그러고 십 점짜리 문제는 항상 약술과 서술 문제는 십 점짜리는 80%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조금 시간이 남아야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이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문제가 여러분들이 푸시면 무조건 20점짜리 같으면 만약에 30점짜리 같으면 30분에 다 못 섭니다. 빨리 서더라도 35분 내지 40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약수량 시간을 줄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초안지 핵심 키워드 하면서 점수 몇 점에 따른 답안 작성을 분량을 조정하는 부분. 답안 작성이 되는 시간 목차 핵심 키워드. 가점 사항. 항상 일 점을 더 받자는 가점 사항 그다음에 같은 거 하시면 비주얼이 좋은. 좋죠 그러니까 일목요일하게 목차 구분도 잘하고. 두 줄 또는 세 줄 쓰고 띄어쓰기도 잘하시고 이런 비주얼도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같이 해나가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답안 작성은 뭐 보통 우리 약수량 문제는 의 인정이와 근거 초안지 그 다음에 작성한 목차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설명하는 보통은 개념 1이 뭐고 개념 2가 뭐고. 그럼 1과 2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순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답안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는 텍스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체임 근제도 그렇고 산보험도 그렇지만은 텍스트 양이 많지 어떤 데는 한 문제가 뭡니까 약 3분의 2 또는 한 페이지를 전문화할 수 있습니다. 황당스럽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어진 사례 내용에 대해서 숨은 쟁점이 있다. 항상 문제에서는 뭔가에 출제자의 함정이 항상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면책사항이라든지 특약사항 기타 함정사항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것이 왜 그런지 뭡니까 사례 문제는 딱 놓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사례에 쟁점 되는 걸 딱딱 이렇게 적어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밑에 답안에 작성하실 때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다음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다. 약술하라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뭔냐 오상 책임은 뭔냐 직업보험금을 계산하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어떤 사례 문제 하나에 십 점짜리 문제가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해 나셔야 된다. 그다음 문제 풀이 접근 방법이 뭡니까. 사례 문제를 사례를 먼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례 문제가 나오는 것들 항상 무엇을 문제 읽는다 밑에 하단부에 있는 문제를 또는 맨 위에 상단부에 있는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출제되거나 마지막에 뭐 십 점이 시점이 있죠 그런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뭐 그거를 기초로 사례를. 계략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을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에 대한 쟁점 파악이 쟁점 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뭡니까. 면무책 판단 구조도 일왕과 투를 빨리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면무책 판단 구조도 투를 가지고 사례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시면 된다. 요렇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는 공부를 해 학습을 해 나실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방향 쪽으로 따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우수한 성격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구조도는 1과 2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사례 문제 풀이할 때는 많이 이걸 강조를 합니다. 피해자와 연관이 되는 이 분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법배책이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고. 피해자와 연관이 다시 떨어진 이 분야는 전부 다 약보책입니다. 약관상 보상 책임. 물론 정부부장 사업도 정부부장 사업이 요렇게 되겠죠. 이 정부부장 사업이 되면 당연히 정부부장 사업도 이런 법배책이 되는 거죠. 요런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언론 이런 도표를. 뭐 욕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렇게. 요렇게 하나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상황에서 빨리 판단하고 그러면 이게 값 보험회사에서는 대인 1과 뭐 2가 있고 그다음에 특약 뭐 이런 걸 해서. 에이비씨에 대해서 각각의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의 오엑스를 해서. 반드시 맨 밑에는 과실상계 동성자 감액 구상 이 분야를 꼭 체크해서 여러분 해놔 놓으면. 이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목용연하게 답안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써 내려가 작성해 나는 거는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목차대로 해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사례 문제는 이 분야에서 이 요 구조도 툴을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놔면은 그 다음에는 작성은 쉽습니다. 그러게 요 부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요런 문제가 주어지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벌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각 보험회사의 직업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온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답안 작성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자배법상 민법상 그래서 사례 적용을 하면 A와 B에 대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요런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요렇게 보통은 답안을 구성하시면 무난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를 요렇게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보상 책임은 결론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약관상 특약상의 어떤 상의 부분을 항상 체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약상의 예를 들어 운전자. 뭐 범위한정이나 일령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반되는 것 같으면 애초에 뭡니까 일령한정이나 이별이면 대인 투 만약에 대인 투와 대인완밖에 보상이 안 되고 또는 대인 투 완 투 밖에 보상이 안 된다면. 자기 신체 사고나 무상 같은 경우는 검토할 필요가 없죠. 이러기 때문에 특약상 부분에서 항상 먼저 검토를 하시고 특약상에서. 어떤 사항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뭡니까. 보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대인 배상 일과 이 무상 자기 신체 사결을. 차례대로 검토하시고 맨 마지막엔 사례에 적용해서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피해자 에이비씨에 대해서 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일목용연하게 작성하실 때 항상 보상책임에서 반드시 여러분 작성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뭘다. 동승자 감회 과실상계 부상 이 분야를 많이 놓칩니다. 요런 부분을 꼭 잘 작성해 놔야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어떤 경우에는 바로 갓 보험회사가 A와 B에 대해서 보상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또 보험회사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요렇게 작성을 해 놔야 하시면. 아주 좋은 답안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뭐 직업보험금 계산은 당연히 직업보험금은 대인 1, 2 무상 이런 식으로. 대인 1, 2 같으면 부상 장애 사망하고 물론 나머지 뒤에는 뭐 학계도 물론 적을 수 있겠죠. 요렇게 적고 그다음에 무상 자기 신체 사고 직업보험금 학계 소개를 적고 그다음에 반드시 맨 마지막에는 구상 청구라는 사항을 이렇게 답안을 구성한다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이런 연습을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례 문제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쪽에 여러분들한테 방안을 제시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잘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자동차 보험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학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티 강좌입니다. 신체 손해 사정서 합격은 동차 적 1, 2차를 올해 합격하거나 또는 차년도에 합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합격자 발표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얻어서 아쉬움을 가지고 이천이십오 년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실 분이 이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 분이 있지만은. 절대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동차 또는 차년도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시는 분은 차년도 차차년도 차차차년도도 합격을 못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정식 그다음에 뭐 명제는 아니지만은. 반드시 신체 무슨 자격증 시험은. 일 년 또는 그다음에 반드시 합격하기도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만큼 점수가 더 잘 나오느냐. 더 안 나옵니다 저희들 그렇죠. 고등학교 삼학년생이 재수를 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삼수를 하면은. 재수 때보다 더 잘 나오느냐. 아닌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 하면 공부를 하시겠다는 것 같으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 일 년 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것들 나는 술도 안 먹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시험은 오랜 기한에 갈 수가 있다 오랜 기한에 가지만 여러분들은 피곤하게 되는 거고 피곤하게 되면 쉬게 되고 쉬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교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독수리 같은 눈과 여우 같은 요령으로 소처럼 묵묵해야 됩니다. 즉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너무 찢기 공부 그다음에 요령을 가지고 핵심 핵심 사항. 요것만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항상 불안합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학교 시험 칠 때는 중앙고사를 잘못 치면 기말고사로 잘 치면 되죠. 그런데 신체 소련사용사 자격증은 이번에 시험을 못 치게 되면 뭡니까. 일 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기초 사항은 반드시 튼튼하게 해 주시라.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핵심 직진적으로 심학습을 한 사항이 기출이 안 될 경우에는 적어도 과락 점수가 되는 그 점수의 사 십 점짜리 같으면 사 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치듯 하는 기초 사항은 항상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리더하고 같이 나아가는 동반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만약에 결의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선물은 그만큼 멀리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합격하고자고 하고 여러분의 노력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신뢰를 하시고 같이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인서 티비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합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앞으로 기초 강의부터 기본 강의부터 그다음에 선행학습 문제 풀이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년에 모두 합격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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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